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은 소형 정화선을 활용해 거금도 해역 등에서 해양 쓰레기 907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하늘 표정이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봄비가 내렸습니다. 밤사이 비는 먹겠지만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고요. 이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큰 추위 없겠지만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최대 1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갈수록 온화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수가 5도, 그 밖의 지역은 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12도, 고흥 13도, 광양 순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37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3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